뭐하는데? 허! 허! 이렇게 살고 싶어서 진짜 ㅎㅎㅎㅎㅎ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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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빨리 시영장에 빠지고 싶은데요? 아, 물같이 하네 오, 따뜻해! 뜨거워! 뜨거워! 오, 공주님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안녕! 아니, 시영폭을 입혀야지! 시영폭? 지금 입은 시간이 없는데 시영폭을 입고 왔거든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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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른 지영공이일까? 오... 자, 그럼 다른 시영공이일까? 오~~ 이 날이 흘러온다 왜? 할도록 하하하 뿅! 나 진짜로 영어로 아이들 어떡하지? 알겠어서 이제부터 우리 이분은 여기까지 와서 열이 나가지고 할머니랑 에뚜아랑 머리카락이 비슷해요 자 에뚜아 치즈 아 예뻐요 에뚜아 치즈 그렇지 엄마 보세요 아 예뻐요 올라가 봐 장화 신고 움직여야지 장화 신고 할머니한테 장화 신켜달라 그래 응 맨발이 좀 미끄럽다 목이 아파 목이 아파야 진짜 이게 21,000원인가 근데 진짜 맛있지 않아요? 그쵸? 확실히 다르죠 응 욕집은 맛있네요 응 닦아 닦아 닦아요 아 네 아들 닦아요 안녕! 아, 엄마. 릴린아. 아. 재밌게 잘 보내고 있어? 예스. 여기는 비는 안 와? 비가 안 와. 아침에 좀 왔어, 또. 어, 그래? 아니, 막 이번 초에는 다 비 오고 그러더라고. 서울은 어때? 서울은 흐리기만 해. 어디 선파란 쪽으로 간 거야, 아니면 반대쪽으로 간 거야? 우리 여기 표선? 몰라. 몰라? 하여튼 제일 믿게 잘 놀고 우리 애터나도 잘 있지? 어. 그래, 알았어. 어머님한테 안부 전해주고. 응. 그래서 Scene Let me know what I mean to be a best friend. Let me know the next man. Do we go better road when it'sман to the majority of peopleCloud? FYi,777% inctaly Really nice. 심리장. én이잝. 저희 성인 4명의.. 예약 안 했는데? 한이 잘 나오네 깔끔하겠어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사과ets 호리도 많다 Cindy 우리 cuerpo 손 씻고싶어 엄마 손 씻고싶어 엄마 손 씻고 싶어요 애툰아? 손 씻고 싶어요 엄마. 이리로 들어와 화장실을 씻자. 여기는 수영장이잖아. 엄마, 손 씻고 싶어요. 손 씻고 싶어요. 손 씻고 싶어요. 손 씻고 싶어요. 손 씻고 싶으면 손 씻어야지. 근데 그거는 수영장 물이잖아. 수영하고 싶어요 엄마. 수영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애툰아 코코네네 할 시간이 왔어요. 햇님이 집에 갔는데? 그럼 달림이가 와서 애툰아 코코네네 해야 된대.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은 아까 했는데 애툰아? 손 씻고요. 손 씻고요. 에툰아 안 feared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치여싸네, 다 이유는 내 achaca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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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무서워! 거미줄! 엄마! 엄마! 아이 무서워! 거미줄! 에트나 옷이 다져졌잖아! 아휴 죽겠다! 엄마! 엄마! 에트나! 아빠야!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누가! 누가 찾아왔느냐! 내가 문을 열어줄게! 똑똑하면 문을 열어줄게! 알았다 공주! 들어가세요 공주씨! 여기 먹고 들어오가라! 배고프가 치즈 프로필 마피열즈 고기만 좌석 이쁘사 요즘 기분 좋아? 응! 네 기분 좋아 요즘! 왜? 물을 딱 기어 먹는데 가중, 내가 기비지! 물로 흘리는 게 기분이 좋아? 응! 기비지? 얘야 엄마야 여기있어? 아는바퀴카라니? 식당 여기? 여하퀴거든? 30여 분이 단대인데 우와! 우와! 애정아도 젤리 먹을까? 젤리? 응 우와! 노랑색! 어! 노란색 먹을래? 노랑색! 알았어 알았어 노랑색! 아! 오! 많이 나왔어! 노랑색! 이거! 그거 먹어! 엄마 빨간색 하나 먹어도 될까? 빨간색! 음! 빨간색 먹어봐! 빨간색깔! 하나만 더 먹어! 하나만 더! 아니! 아니! 빨간색! 노랑색! 노랑색! 알았다! 노랑색! 노랑색! 됐지! 끝! 괜찮아? 왜? 어디 아팠어? 왜? 일로와! 엄마한테 와! 엄마야! 어디 아팠어? 왜?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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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취 도울 때 가장 먼저 챙긴 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 AM 데일리 멀티백! 제가 이불을 작년에 임신했을 때 임신한 줄 모르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임신 테스트기를 했었는데 그때 영양제 같은 걸 좀 제대로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임신 기사 찾아보다가 이거 발견하고 이게 너무 예뻐서 그때 그냥 바로 사서 먹었죠!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제가 쭉 먹고 있는데 그거를 또 아신 건지 보신 건지 데일리 멀티백!에 광고를 받게 되는 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몸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인데 솔직히 영양제 몇 통 사가지고 뚜껑 열어서 영양제 빼고 닫고 뭐 다시 먹고 다음날 또 빼고 먹고 옆에 챙겨주고 저 남편 것도 챙겨주고 이랬잖아요 그거 귀찮아서 솔직히 영양제 버리는 날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쭈욱! 이렇게 딱 다섯 달!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 그냥 이거 하루에 하나 이렇게 먹으면 돼요! 저처럼 진짜 귀찮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 영양제가 가끔 알이 커가지고 목넘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저는 1년 넘게 이걸 먹었지만 한 번도 목넘김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투명한 게 오메가스틱 이게 코엔자인, 이 녹색알 이 팥 같은 이 친구가 루테인 저는 눈 라식인지 라식인지 제가 2015년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엄청 건조한데 이거 먹으면서 진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건조함이 핑크색, 이 빈티지 핑크 같은 이 친구는 히알루라산 그리고 이 하얀 색깔, 얘는 비타민 영양제 약간 에너지 충전해주는 솔직히 나한테 무슨 영양제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냥 이 한 포 딱 드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서로 시너지를 주는 성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먹으면 현대인들이 필요한 끝! 저처럼 이렇게 지금 여행 왔거나 아침에 출근할 때 막 나가야 돼! 정장! 근데 여행 제가 몸을 까먹었어 그럼 이거 딱 들고 나가고 저는 주변에 진짜 많이 이거 추천해가지고 여러 영업했어요 이 광고를 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게 패키징이 또 예뻐가지고 선물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신중해주세요 얘들아 엄마 이리로 나간다 아빠랑 이리 오세요 여기 문이예요 아니 어서 뛰어내야지 이리로 나갈 거야 여기에도 문이 있어 이거 어디가 식당이야? 여기? 간판이 없네 자 하 안에서 예id 안에서 아,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여기 멸치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구가 주셨는데 비싼 거 같은데? 좀 잘 먹으면 정말 맛있어. 오, 잘 먹으면 좋지. 오, 저기지. 밥 맛있는 거. 진짜. 이야아.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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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언니를 포르크에.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엄마 선물. 고마워 고마워. 우아해. 엄마 선물. 엄마 선물. 귀여운 날. 왜이렇게 pena? 오잉? 아잉? 이것도 예쁜데? 어후! 예뻐! 오 예뻐 에드나 엄마 선물 뭐야 엄마 선물이야? 아 고마워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에드나 생일이 아니고 결혼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의 결혼 3주년을 삐리 축하해 주신다고 K-pop 샴페인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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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마술생이야 요술 받아라 애국이가 먹을 거 있어요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축하합니다 후보도 안 터지지롱 후보도 안 터진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라 아무공해 샴페인 감사합니다 맛있어 원샷했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진짜 귀여워 하하하 오우 너무 좋아요 여기 오면 여기 Claudio 여기 hintouch 감사합니다.